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살수대첩.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 터널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는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고 그럼 이제 터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중간에 이제 방호 등을 위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 가지고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이 다 섬여들 거 아니합니까. 그다음 하나는 이제 또 생각이 연기와 같은 부분을 주입하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제 인질들이 잡혀 있으니까 조금 특별한 상황이라 하지만 물을 투입해 오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자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기사로 이스라엘이 이런 계획의 무게 중심을 싣고 있다. 가자의 터널 지하 터널을 물로 가득 채우는 바닷물로 가득 채우는 이런 프랜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2월 5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리고 난 다음에 모든 신문들이 다 받았단 말이죠. 이걸 받아 가지고 다 세계신문들이 다 다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아주 이 기사를 상시하게 다뤘는데요. 이 가자 지역에는 이렇게 터널들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터널이 연결되어 있을 법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중해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즘에는 펌프 넉넉들이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그냥 부으면 그냥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게 가자 지역이고 지금 전선이 확대가 돼 가지고 칸유니스 지역 제2도시까지 지금 확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신 보도에 따라하면 하마스의 지도부가 제2의 도시인 칸유니스로 이렇게 이동했기 때문에 지금 가자 지역의 전쟁 상태가 남부 지역까지 지금 확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인데 한글판 조선일보는 오늘 일면을 다뤘네요. 지난달 중순 정도 11월이죠. 알사티 난민 캠프에서 북쪽으로 약 4km 떨어진 위치에 대형 해수펌프 설치를 이스라엘 측에 마쳤고 최소 5개인 펌프는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와서 펌프당 시간당 수천 제곱미터 입방미터겠죠. 3 3니까 물을 땅굴에 주입시켜 몇 주 안에 땅굴을 그냥 모두 다 침수시킬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 지금 변수는 인질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인질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이 같은 작전을 펼칠지 아닐지는 그 사람들이 손에 달려있지만 아무튼 그 하마스 측에서는 영구적인 그런 전쟁 종식이 휴전상태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인질을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네탄야우 총리가 그냥 모사드 협상에 응하고 있는 국장을 소환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전쟁을 재개한 거 아닙니까. 어제 참 여러분들 아주 인상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트위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런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사이의 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살펴보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글 가운데 한글에서 딱 시작이 이렇게 하더구먼요.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다. 가지 지역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데 우리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we didn't start라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맹악해 알아야죠. 그게 여러분들 이번 사태를 보는데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디에프가 이스라엘군을 종칭하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울스라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아이디에프 관계자는 다양한 군사기술과 무기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마스를 소탕하기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다. 핵도스 여러분들 전쟁에 사용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해수펌프를 가지고 지하터널을 채우는 건 약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 인질들이 모두 석방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해수펌프를 사용하게 될지는 확실치 않고 몇 주 동안 땅굴을 침수시키는 과정에서 하마스 대원과 인질들이 땅굴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 계획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이제 해수를 이렇게 그 엄청난 해수를 이렇게 지하터널에 채우게 되면 그 지역의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부에 여러분들 해수가 채워지고 상부에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그쪽은 이제 더운 지역이니까 사막지역이니까 식수난 같은 것이 심할 건데 식수난 같은 데 많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언제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지만 전쟁 발발 초기에 터널을 무력화하는 여러 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마다 여러분들 다 터널이 또 다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터널 밑에 구조는 자세히 알 수가 없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모든 터널들이 다 교차로가 있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을 거란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그게 다 연결된 대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하수 매장량이나 인근 건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힘들다 전쟁에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그런 건 다 부순이죠 가자지역이 거의 지금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초토화됐는데 무슨 물부족이나 이런 문제까지 이스라엘 군이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전쟁하는 거 보면 참 야물죠 야무지게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고 동시에 인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인명 손실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인명 손실을 굉장히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피로도 있겠지만 동시에 전쟁 수행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곽수연 씨는 하마스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참 옹호하는 심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테러를 가지고 민간인을 살상을 했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본인들이 개시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신을 통해 가지고 그런 서구의 그런 대도시에서 반이스라엘 그런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그런 항의 시위나 또 특히 미국의 주요 대학들인 콜롬비아나 그다음에 하버드대학의 일부 학생들이 그런 반유대주의 그런 전선에 동조하고 그런 걸 보면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테러를 감행했다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만 딱 짚고 있으면 그다음에 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도 러시아 푸틴을 옹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설득할 제가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아니 공박사님 역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설득할 뭐 그런 의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를 불문은 간에 독립국가의 영토를 그냥 침략하는 건 아닌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딱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세상사를 이해하거나 또 진단하는데 실수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몇 분 의견을 보니까 티타노바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꼭 같은 주장을 했는데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건요 해수주입하면 일단 땅굴은 물바다가 되고 침수를 막기 위해서 폐시하면 사용이 불능이 되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효과가 높은 대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704명이 찬성하고 8명이 반대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